아, 조심해! 으악! 으악! 위험하게… 으, 고마워… 자 우리 블루다썸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저야, 저야, 저야! 불간살이야! 아님 해삼, 넙 치? 하이, 긴어야… 긴어… 아하! 니나야! 으허! 흐흐흐 이 포즈 어렵네 으악! 으, 와! 오,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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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칠칠 맞게 왜 흘리고 그래?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다들 집으로 가는데... 인디고는 화이트성으로 가야 하는구나 홍준, 가시죠!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가볼게 인디고! 자고 가지 않을래? 히히히히!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도 남겨야지! 아, 웃어봐! 치즈! 아, 웃어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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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이렇게 이쁘 있으니까 자매 같다! 진짜 좋아! 핑크스타도 있고 말이야! 히히히! 나도 프리클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았어! 나, 나한테 진짜 가족은 프리클이지. 나도 잔소리쟁이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아. 노라니까! 날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와, 늦어! 말했지? 절대 놓지 않는다고! 으악! 야, 아무리 파! 어, 포플? 안 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다, 니가! 포플? 널 기다렸어, 인디구.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셰도우 핀이 풀릴 거야! 가자! 호텔에 빨려들어가고 있어! 으아! 아아! 아아! 아아!